3260 수용자 포킹 및 기물 파손으로 감치 21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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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 마라 사람 아까 그 인간은 뭐예요 도대체 아 쇼팔리게 여기선 누구든 그 양반 눈에 놨다 그럼 빵 생활 끝이야 우리 소장도 함부로 못해 골치 아픈 일은 무조건 이코한테 맡긴다고 보러 여기선 이코 말이 법이라니까 가놓고 얘기해서 덕분에 우리도 일하기 편하지 뭐 어디실 건데 이코는 조폭 출신 아니야 근데도 조폭 쌈 싸먹지 배꼽아 김재규 알지 이코랑 붙었다가 밑에 애들 다 내주고 병신돼서 나갔잖아 다 보는 데서 한쪽 눈 아로 확 빼내서는 그냥 씹어먹었다는 소리도 있어 불아치지 마죠 어쨌거나 여기선 아무도 못 건드려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팔사동 가봐 총반장 사람들은 거기 다 있어 아 우리도 거긴 못했지 거기 들어가면 빵 생활 완전 핀거지 안 됩니다 고맙다 놀아 говорите ani